야 이게 뭐야 한국판 버핏과의 점심식사 야 노홍철도 오네? 왜 슈퍼도 오실까요? 초대를 안 했으니까 없지요 사장님은 그럼 나한테 사세요 나다 초대하네 초대를 안 했어요 온다 온다 연예인처럼 온다 이거 가운데로 온다 누가 봐도 연예인으로처럼 온다 사장님 지각하시면 어떡해요 난 안 해 있다 지각하셨잖아요 지금 몇 푼이에요? 저는 5,000원씩 벌금 내십시오 아까는 이 부분을 쓰니까 저 이번에 입어달라고 할 때 출발하시죠 렛츠고! 문이 위치가 막힌 것 같은데? 네? 아까 오른쪽에 있었는데 왼쪽도 한 것 같거든 느낌상? 다니신 거 맞아요? 아니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아래로 통과해서 갔거든 차가? 옆에 길이 생겼잖아요 아 아예 다 뜯어 고친 건가? 사장님 때는 원래 흙길 이렇게 돼있던 데서 지팡이도 고쳐야죠 근데 뭐 할 거야 들어가서? 아 뭐부터 마셔? 네 뭐 먹어야죠 아이고 진로진학 멘토리 아들 아니에요 아들? 아 사장님 아들 무조건 상향으로 썩어라 국립대는 우리 학교 아 둘 다 국립대 국립대 다니면 대학 같은 것도 얼마네요? 80만원인가 10만원인가? 엄청 싸요 진짜 싸다 야 무슨 대학교가 80만원 짜리가 어디 있어 진짜 80만원이에요? 너 혹시 주말반 아니야? 제가 야간으로 다녀가지고 내가 20 몇 년 전에 국립대 98만원인가? 대학교가 97만원 대학교 4학년 때 그것도 엄청 싸다 그랬는데 아니 근데 뭐한테? 저는 대학 주문을 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국가가 다 해줬다 다른 사람 원래 유명인사들은 학교에 기부하잖아요 어 맞아 발자국이다 내가 입학해 줌으로써 기부했습니다 하긴 10년 다녔으면 기부 맞지 뭔 소리야 기부하기 싫어가지고 얘들아 벌써 힘들다 여기 어디에 뒷자리 깔고 앉아있을까? 그러니까요 덥지 않냐? 오늘 날씨가 대박이에요 진짜 여름 날씨 나 반팔 입고 올걸 개덥네 야야야야야 미션 안 할까? 너 이거 한 바퀴 뛰고 돌고 오면 5분? 5분 안에 한 바퀴 뛰면 얼마? 3분 아유 이거 5분이라도 그래 알겠어 5분 5분 안에 한 바퀴 뛰고 오면 얼마?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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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맞아 3만원? 3만원 애맞아 아니 여기서 또 저기 야 이거 한 바퀴 뛰고 오는데 3만원이면 날도 아니 옷도 땀에 다 젖고 그러면 새 옷 사야 되고 얼마? 큰 거 하지 5만원? 아니 큰 거 하지 그냥 간다 뭐고 얼마야? 5만원 5만원 안돼 아니 뭐랄까? 너 지금 날강도 할만 안 들었지 날강도구만 나 오니 캡스탄 딱말이에요 7만원 양심이야 6.5 자네 양심을 팔아먹었구만 6.5 대도 않는 소리 하고 있어 한 바퀴 뛰면 얼마? 5분 안에 한 바퀴 뛰고 오면 5만원 5만원? 5만원 어때? 와 말도 5만원은 받겠다 아이씨 하하하하하하 뭔 뭔 소리 하는 거야 하하하하하하 50만원 하면 이렇게 한 바퀴 뛰고 오면 제가 출연료에서 5만원 깎을게요 뛰고 오세요 진짜로 내 출연료에서 5만원 깎을게요 그게 5만원 깎아도 내가 법인으로 들어오니 나한테 안 들어와요 아니 그럼 용돈은 제가 5만원 드릴 테니까 뛰고 오세요 나는 세금이 50%여서 그래서 5만원 받으려면 2배 정도 줘야 돼 한국으로 5만원 드릴게요 가서 뛰고 오세요 빨리 뛰고 와 뛰고 오세요 게스트가 이거 재미를 몰라 이거 예능을 몰라 예능을 몰라 그걸로 여기 미니월드인데 나 미니월드 소속이 안 와 감 떨어졌어 감 떨어졌어 누가 이런 애 모셔왔어 야 오마 넌 그럼 잽싸게 뛰고 와야 뭐 그림이 될 거 아니야 아니 그 자 끄고 앞을 보고 갑시다 이제 사람 많이 나올 거야 이제 잽싸게 꺼 살아오니까 자꾸 카메라 끄래 야 꺼 야 나 마스크 쓸 테니까 쳐다보지 말고 역시 연예인 야 나 너희들 모르는 애들이 앞에 가 한참 지금 경영대 건물까지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어제 걱정했던 부분이 그 수많은 인파로 사람이 없어 우리가 갑자기 촬영이 중단되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근데 자꾸 얘기하잖아 너의 착각이 대단히 크다 당황스럽네 저 왼쪽이 체육관입니다 어우 한 번도 안 가보신 체육관? 아니에요 저거 입학할 때 졸업할 때 한 번씩 가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졸업을 하시면 졸업식을 저쪽 체육관에서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약크 다니면서 체육관을 두 번 가봤어요 선생님 쓰러지시겠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숨이 넘어가시는데 그리고 앞에 있는 게 경영대학교 경영대학교 경영대학교인데 내가 입학한 다음에 알았어요 경영대는 이렇게 건물이 따로 멋있게 있다는 거 그 당시엔 되게 깨끗했어 지금은 여기도 낡았구먼 낡았는데 들어와서 알았지 아직 경영대 갈걸 하하하하하 여긴 약간 남녀성비 괜찮지 않나요? 요즘은 많이 괜찮았을 거예요 옛날에 서울대 경영대 간지 낫다 옛날에 한 8대2 너 어디 다녀? 서울대 경영대 줄여바라지 않을까요? 석영 석영 빨리 갑시다 학생증 있으세요? 있겠냐고 뭐라고? 여기가 식당이죠 여기가 이름이 동원관이라고 그랬어요 동원에서 만들었나보지? 동원에서 만들었나보지? 동원에서 만들었나보지? 동원에서 만들었나보지? 뭐 먹을래? 제일 비싼거예요 잘 안보이잖아 잘 안보이잖아 뭐라고 쓰여있는지? 주스? 저 딸바 딸바 아니 눌러줘야 돼? 네 손이 없어? 족발 나올까봐? 네 안돼 안돼 우와 운동장애 우와 우와 진짜 어렵다 어떻게 서울대 친구들은 운동을 안 할 수가 있죠? 한 명이 외롭게 달리고 있대요 족발하느라 바빠가지고 한 바퀴 달리고 오면 5만원 한 바퀴 달리고 오면 5만원 진짜로? 갈거잖아 안가 안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을거야 너 보면서 토크하고 있을거야 5만원 진짜로? 야 찍어 사장님 이런거 포기를 안해요 얼른 불러내려가야 되나요? 아니 저기로 조심해 여기 계단있잖아 아 여기 계단 후우 포기를 몰라서 저기 가방 벗고 가 옷도 웃돌이 벗고 가고 야 제가 앉아 출발할 때 얘기해 야 우린 시원하게 이제 바람 부는 데서 있고 자 뛰어간다 뛰어간다 나 뛰었어 야 뛰었어 야 이게 좀 여기다 찍었어 한번? 저기로 가서 중앙 계단으로 내려가야지 이해했어? 아니 내려가는걸 이해 못하면 어떡해 햄스터야? 아니 그걸 진짜 모르게 해줘 완전 햄스터구만 햄스터요 엔토기가 간다 자 공역전이 가고 뒤에 김계란이 따라가죠 엔토기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산잰데 이거 야 400m 달리고 쓰러지면 살다가도 쓰러져 우리 엔토기는 약하다고요 400m 달리고 산재라면은 어 그거는 산재가 아니라 제가 살려준 겁니다 자리잡아 자리잡아 이렇게 오케이 운동선수 같아요 자 준비 시작 똥뚜이 달린다 예 짧은 다리로 목 몇이 파닥이고 있습니다 뒤에 우리 공역주 씨를 뛰기 위한 김계란 씨 따라가고 있죠 야 김계란이 과연 역전을 가능할 건지 예 김계란 씨 땀 내면서 뛰고 있습니다 저기 경보 아니거든요 뛰세요 우리 또 뛰세요 오 멈췄네요 30% 뛰고 멈췄어요 저기요 아니 130m 뛰고 멈추면 어떡해 야 체력이 진짜 저지를 넘어서 저 뭡니까 지금 바닥에 저기요 저기 다큰처자가 그렇게 바닥에 철푸다 가지면 안 되죠 일어나서 뛰세요 술 한잔 하신 것 같은데 뛰셔야 됩니다 자 아직 자 우리 5분은 이미 한참 전에 지났죠 5분 한참 전에 지났어 자 5만원을 구웠고요 아니 이거 왜 야간 사고 몇 분 됐어요 3분 30초 야 반칙 반칙 야 반칙이야 반칙 5분에 네 지금 4분 20초 30초 남았어요 40초 40초 남았어요 40초 40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한 날 더 위에 뛰는 정신 나간 학생이 있다 배고파 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그럼, 집 딱 5분 네! 집 딱 5분 야! 이 대학볕에 뛰는 학생이 있다 눈눈이 고생했어! 응? 반대, 반대! SOS! 반대, 내가 정화를 할 줄 알았다 아! 아! 아, 너무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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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구도 취소할 거야! 아, 짜증나! 이게 바로 아, 그 뭐야 비둘건충을 갚질 아닌가? 그럼요 제일 말단 사원은 우리만 뛰고 여러분 이랬는데 만약 산이 5만원을 안 뛰잖아요 국성 변호사를 손님해가지고 아니지 우리 이일수 병사님들 손님 해가지고 고소장 500장씩 보내겠습니다 아 힘들어 아 미키 미키 야 뭘 미키야 되게 신기한 거 봤어 햄스터 같았거든 다리가 어떻게 저렇게 아장아장 나올 수 있을까 햄스터 게다가 중간에 봤습니다 반칙하는 아름다운 모습 반칙하는 아름다운 모습 이 좋은 날에 좋은 데도 왔고 운동도 했고 살도 뺐고 영상도 찍었고 일석상조다 뛰었으니까 이거 먹으면 다시 칼로리 복귀야 칼로리 바로 복귀 내가 두입만 먹었어 두입 먹었는데 아유 왜 제꺼 먹어요 내 스트로우로 했어 걱정하지마 아 더러워 근데 색깔 썩은가 보세요 여러분 무슨 소리 하는거야 어처구니없네 지금 보세요 저 때문에 자극 받으셔가지고 지금 서울대생들 지금 서울대생들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어디서 소식 듣고 서울대생들이 하나씩 나오고 이 현금 뽑아다 갖다 줄게 와 통장 자네 찍으면 안돼요 걔도 하는 소리 하고 있어 혹시 10만원 주시는거 아니니까 고생했으니까 고생했으니까 가자 아니 뽑기만 하고 안주는거 아니 자네는 반칙했잖아 그냥 돈을 뽑으러 온다 그냥 돈을 뽑은 것이었다 야 이거 뭐야 한국판 버핏과의 점심식사 오 야 노홍철도 오네 노홍철은 왜 버핏이지 왜 슈카님은 없을까요 아니 전국경제인연합팬님 왜 슈카님한테 초대를 안했으니까 없지요 사장님은 그럼 나는 타세요 나다 초대를 안했으면 자 요 뒤에 있는게 미대인데 오 뭐 이쪽으로 뒤로 넘어가면 제 친구가 그때 미대에 다녔어요 네 비슷할 때 아니 그럼 서울대 미대 분한테 제 친구분한테 젤리툰을 좀 부탁하려고 어떻게 될까 걔가 해도 안될 것 같아요 이미 젤명한 툰이기 때문에 서울대 미대도 안돼요 아 안돼요 거기 뭐 리아 작가 하여호 작가님이 오셔도 버리고 다시 하자 라고 아마 일본말로 하시지 않았으셨을까 아 일본말로 일본말로 버리고 버리고 다시 건조해 이렇게 나가리라니 나가리라니 어디 나가리라니 자 여기 이제 경제학과 있지요 사회과학대학 자 앞으로 갑시다 경제연구소 네 제가 참고로 여기서 네 강의 한번 했어요 오 누가 부르겠어 소송 강의 하셨어요 유튜브 잘하는 법 야 그럼 내가 뭐하겠어 그러니까 경제학을 강의 내가 거기서 애들한테 경제를 강의할 수 없잖아 경제 교수님이 앉아계시는데 아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네 서울대 학생들은 뭔가 유튜브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네 그런 좀 소스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구요 네 유튜브 잘하는 법은 네 잘생기거나 이쁘거나 그 몸매 좋거나 걱정하 예 뭐 그러면 됩니다 왜 인기가 있으신거죠? 저요? 네 추억이 아주 새록새록하시겠습니다 안녕 뭐 새록하진 않아요 자지 않아서 와보니까 저도 느끼고 있어요 여기 진짜 추억이 없구나 잘했잖아요 그니까 뭐 좀 돈까지면서 썰긋썰긋썰긋 학점 신청도 PC방에서 했고 여기로 오시죠 여기로 여기 많아요 아니 아니요 원래 몸통 운냐는 막 성적표 이런거 다 해본거 아니에요? 그러게 왜왜요? 자네 지금 제정신이야 자 우리 여기서 상금수여식을 한 번 하고 가겠습니다 제 성적표를 보고싶으면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안 보고 싶습니다 안보고 싶지요? 알파아니지요 감사합니다 카메라 안 돌아갔으면 안주실거죠 카메라 돌아가서 주시는 거 네 주겠냐? 주겠어? 카메라 최고! 저놈은 시켜놓고 돈 안 주더라 이럴까봐 이거 편집해주세요. 통화되는 거잖아 돈 넣는 거 보자 아까 얘기했지? 햄스터가 해바라기 씨를 입에 가득 넣은 다음에 저장창고 있는 거에요 그렇게 하다가 통과 못했어요 그 구멍을 저게 뭐야? 저거 앞에 있는 거 통화돼 규장각입니다 네? 그거 성경관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이름이 규장각이에요 서울대 규장각이라고 옛날에 고문서 같은 거 보관되어 있는 들어갈 수 있나? 그러게 여기 한번 들어가 볼 수 없나? 뭐가 많이 바뀌었네 아니 슈카님도 여기 하나 써놓고 가면 안 돼요? 뭘 써놓고 가 열심히 열심히 하셔라 여기 하나 적어주세요 뭐라고? 다 추억인 거죠 이거 적어도 되는 거야? 적어도 되죠 진짜 왜 적는 거지? 중간고사 시험과 관련된 작가의 생각을 그냥 후배들만 있니 이렇게 뭐야 적자 내가 보통 이런 거는 정리를 강해요 아 중간 고사 날 이었구나 전 진짜 예를 들게 있습니다 수업이 온다 아 중간고사 날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한 문장으로 아저씨 티가 중간고사 날이었구나 그러니까 뭔가 그런 느낌이 아닌 아 중간고사 날이었구나 옛날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가시죠 여기가 과사였습니다 여기요? 몰라요 경제학과 학생실인데? 맞네 아 과사란다 꽈방 꽈방 나이도 꽈방 야 열지 마 남의 방을 어떻게 남의 방을 어떻게 남의 방을 어떻게 사장님은 열어도 되지 않아요? 아니 근데 후배님들 잘 계시나 한번 인사만 그러니까 인사만 꽈방인데 어떻게 실례하지 실례하지 실례 꽈방 후배들한테 응? 가자 가자 후배들이 보면 되게 서운해 할텐데 아니 열수 열어도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똑똑하고 누구세요? 선배님 한번 어떤지 궁금해서 맞죠? 됐습니다 가시죠 오늘 오늘 새로운 거 나왔나 나왔나 이상하다 왜 아무도 인사를 안하는 거야 좀 조용히 좀 해요 진짜 시끄럽게 떠들어 있어 진짜 부섭듯 내가 말했지 아무도 못 알아본다고 아니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너희만 조용히 있으면 여기가 사회학과 여기가 사회학과 여기 안에 들어온 거? 네 아닐지? 예 오후 경제일지 일지 우와 더워 저희 경제 시간이에요 우와 경제 경제 혹시 경제학부에서 슈카님 다들 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 날은 우리 너리고 어휴 여러분 여러분